루시의 브이로그 진짜 지금 내가 신고 있는 신발 이게 뮤비에 들어갈진 모르겠다 허락을 해주실까? 이 정도로 들어오는데? 더 좋은 개념 오해하지 마세요 맨날 신는 신발은 아니에요 사무실 올 때 신는 건데 한 7년 됐나봐요? 상태가 하트 더 해줘야 돼 나름 나이키인데 이거 좀 나이키가 거꾸로 됐네? 나이킹 해주죠 이거 뮤비에 나오면 진짜 재밌을텐데 나올까? 머스타드 다이어트 아 냄새 맡을까? 아 냄새를 맡고있다 음 무슨 맛인지 알겠다 근데 이건 좀 다르다 그것도 맡아보면 되죠 음 다목맛이야 음.. 이게 더 맛있을 거 같애 이제 이제 쉽죠? 퇴근 준비를 했었습니다. 지금 가방 안에 노트북과 책이 있어서 소리가 그냥 딱 그 무거운 소리가 나. 거기 지게 수준으로 메고 다니죠. 무거워. 지금 회사 언니들은 퇴근하지만 저는 출근합니다. 뒤로 돌아 봐. 너 뒤로 돌아 봐. 초콜릿이 뭐야 이거. 어떻게 해요? 첫 번째는 점프, 두 번째는 퀵, 세 번째는 상체, 네 번째는 손. 하나씩 발려 볼게요. 일단 첫 번째는 점프를 한 발 떼고, 이렇게 잘 할 수도 있어. 손가락으로 그냥 피로 떼서 점프를 가볍게 하는 거 없다. 갑자기 사모지 와서 멈췄죠? 하나씩, 하나, 힙, 점프까를 같이 해볼게요. пять, seis, 넷, 에잇. 원, 투, 셋, 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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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개, 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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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. 지금 몸은 이미 익혔네 안 따라줘 내 머리 나아 내 머리 나는데 내 몸이 말이 안 돼 괜찮지 않아요? 파이팅이야?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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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좋다 당겨 놓지 이렇게 그렇지? 외뜨기 춤 이렇게 이렇게 킥 킥 상체가 이렇게 가고 손을 쬐고 손을 쬐고 손을 쬐고 킥 킥 킥 킥 킥 킥 킥 님비가 오늘 잘 찍었네 찍어보세요 다들 이거 안 공모해요? 너 진짜 맛있어 언니 이거 한입네 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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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왜 그랬는지 알걸? 첫 맛은 마이붐인데 마지막은 거봉이네 내가 왜 그랬는지 알겠지? 이건 이건 맛없는 거 그렇지? 내가 말하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? 여러 말로 씨가 잘 싫어하나 봐요 여러분 이건 실수로 이거 한입씩 드셔야 돼요 맛없는 거 맛없는 거 이건 이건 옛날에 이거 왜 그랬는지 알겠지? 아 이게 식감도 이상하다고 식감도 이상하다고 맛도 이상하다고 망고맛 1도 안 나오네 로시 로시 오늘은 로시 여러분들 스페셜 브리러기가 끝났습니다 재밌으셨나요? 정말 이거 때문에 내가 막 물어봤어요 팬들한테도 내가 뭐 했으면 좋겠는지 네 그래도 걱정한 것보다 더 재밌게 한 것 같아서 매우매우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쁜 조명가 맨날 여기서 연습하던데 여기가 거기가 맞나 싶어요 네 오늘은 로시입니다 잘해졌어요? 로시 로시방법 여러분들 감사해요 파이팅!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듀서 제작업 로시 동작에 심지어 하러